내가 질량 중심에다가 손을 받치고 위로 밀어볼게요. 위로 위로 밀면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질량 중심이 아닌 점을 제가 위로 한번 힘껏 밀어볼게요. 위로 힘껏 밀어볼게요. 위로. 그러면 책이 바로 돌아가요. 그게 뭐 위로만 밀어야 되느냐. 질량 중심을 잘 봐요. 역동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잘 봐요. 한 번만 보여줄게요. 질량 중심을 그냥 여기 질량 중심을 밉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는데 그냥 밀어볼게요. 그냥. 그냥 밀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질량 중심을 그냥 이렇게 밀면은 책은 그냥 앞으로 무슨 운동이죠 이거? 병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질량 중심 아닌 데를 여기를 질량 중심 아닌 데를 내가 앞으로 확 밀어볼게요. 앞으로 밀면 바로 책이 돌아가요. 보세요. 질량 중심을 밀면 질량 중심을 이게 가장 점잖게 설명하겠습니다. 질량 중심. 아 공기청정기 돌아가네요. 질량 중심을 그대로 밀면 회전이 유발되지 않아요.